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성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오 거구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성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성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성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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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